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마지막으로 본 시험입니다. 제3회 상한의반전기사 실기필다평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실기필다평 문제 풀 때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를 보고 답안을 떠올리려고 하는 기억의 과정에서 재생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필기할 때 배웠던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문을 가지고 나의 뇌를 작동시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만 띄워놓고요. 바로 해답을 해놓고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문제만 띄웠죠. 여러분들은 빈 백지만 하나 내시고요. 답안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작성하셔야 돼요.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작성하시고 그 다음 제가 답안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교재에 있는 답안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실기 필다평 시험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시험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두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교류아크 용접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류아크 용접기라고 그러면 뭘 정리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안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정리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목적입니다. 그죠? 교류아크 용접기가 나왔을 때 제가 볼 때 제일 첫 번째는요. 교류라는 전기를 이용해서 아크가 불꽃이 많이 발생시키면서 하는 용접이다. 이 얘기죠. 전기가 나왔습니다. 교류, 감전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류아크 용접기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이 방호장치는 자동으로 전격을 방지해주는 장치다. 그래서 자동 전격 방지기라고 합니다. 전격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충격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동으로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동으로 감전을 방지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감전 사고로부터 예방이 될 수가 있다. 자동 전격 방지가 나오면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가 하는 역할 중에서 1초 이내에 하는 것과 25V 이하로 감압시켜줄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자동 전격 방지기라야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자동 전격 방지기는 왜 필요한 겁니까? 용접을 할 때는 감전의 위험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꽃 때문에 계속 용접을 할 수가 없죠. 불꽃을 중단하고 다시 말해서 용접봉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접봉을 뗐을 때, 용접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용접봉을 뗐을 때의 전압이 60에서 한 90V까지, 70V 전후로 이렇게 올라간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안전전압은 30V로 규정돼 있습니다. 30V의 약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전의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압을 얼마로요? 안전전압 30V의 안전율을 곱해서 좀 더 낮게 25V 이하로 떨어뜨린다면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접봉을 떼고 잠시 쉴 때에 필요한 겁니다. 왜? 그때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는 지동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1초라는 게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나오는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방법. 필기시험에 잘 나왔죠. 직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20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도 있었죠. 이완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 테스트 스위치는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거겠죠. 그 내용까지 실기에서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나왔는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이랬을 때의 세 가지가 나오죠. 장소. 이것도 먼저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전이 되려면 도전체와 관련이 있겠죠. 도체라면 감전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까? 전류가 잘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도전체에 둘러싸여 있는 곳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전성이 높은 철골.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높은 철골 위에서 작업하는데 이게 2m 이상 가능이 하나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m 이상의 철골과 같은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정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런 곳에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똑같죠. 도전성이 높은 습윤한 장소. 습윤한 장소라는 얘기가 뭘까요? 물 아닙니까? 물. 그리고 땀이잖아요. 땀. 그러니까 물이나 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도전성이 높은 습윤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에도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장을 보시면 법령에서는 문장이 길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막 암기한다고 해서 암기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류학 허용적기라고 했으니까 교류, 전기, 전기니까 도전성, 도전체, 도전, 잘 통하는, 전기가 잘 통하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도전체에 둘러싸여 있는 곳, 도전성이 높은 철골, 도전성이 높은 습윤한 장소 이렇게 먼저 간단한 단어로 문장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문맥은 이제 다듬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접근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다듬어 가시려면 도전체에 둘러싸여 있다. 어떤 곳이 도전체에 둘러싸여 있을까요? 보일러 내부, 밸러스트 탱크. 밸러스트 탱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배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 배가 좀 안에다 무게를 가해 가지고 조금 내려앉혀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배가 가벼워 가지고 물 위로 떠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밸러스트 탱크라는 게 배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바닷물을 넣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화물의 무게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이걸 또 빼야 되겠죠. 그러나 화물을 씹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가 가벼워지니까 위로 떠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아래쪽에 넣어서 무게감을 좀 든든하게 무게를 줘서 배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추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밸러스트 탱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박 중에서도 이중 선체 내고 배가 이렇게 있으면요. 배가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도로 보신 분들은 과거에 보면 유조선이나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가 기름이 누출되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름을 딱 이렇게 묻혀서 밖으로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국민들이 좀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오, 이거 굉장한 위험이 있다. 그리고 해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굉장한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배를 이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여기에 어떤 기름이 들어있을 경우에 바로 기름이 바다 쪽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중으로 돼 있는 이곳은 뭡니까? 도 전체로 둘러싸인 곳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은 바로 감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 전격 방지기라는 것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2m 이상인 철골과 같은 도전성이 굉장히 높은 장소에서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 그 다음 물이나 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수변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해야 되는 장소. 이런 곳에는 반드시 자동 전격 방지기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한자 한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처럼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는 문맥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글자 한자 틀린다고 해서 오답 처리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핵심 단어가 들어가고 전체적인 문맥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정답 처리를 해준다는 거 명심하시고 조금 더 쉽게 자꾸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박이 이중 선체 내부. 그냥 이중 선체 내부를 하지 마시고요. 이중 선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으면 머리에 기억이 잘 된다는 거죠. 밸런스트 탱크. 배 아래쪽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물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필요할 때 넣었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화물을 많이 실을 때는 또 뺐다가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는 거죠. 평영수 탱크라고도 합니다. 보일러 내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핵심은 뭐냐? 핵심은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뒤에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의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아래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로자가 물 등 땀으로 인해서 도전성이 높은 섭윤한 상태. 이게 또 핵심이죠. 여기도 도전성이,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이게 핵심적인 단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물, 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섭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내용이 섭윤한 상태라는 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절대 틀리지 않도록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기필다비는 필수적인 요스입니다. 출제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